뇌을 영어로는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브레인의 어원은 엉뚱하게도 브레이크 깨진다는 말입니다. 고대인들이 사냥한 동물의 머리통을 브레이크 깨고 발견했던 것이 바로 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의 각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뇌 가운데 생각을 담당하는 뇌를 cerebrum, 대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서가 혼,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erebrum, 대뇌는 큰 뿔이다. 그겁니다. 뿔은 머리에 나는 거니까 대뇌를 알아듣기 쉽게 큰 뿔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cerebrum 우리 몸의 본능적인 운동을 담당하는 소원 뇌는 cerebellum, 작은 뿔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뇌, cerebrum의 축소형 단어가 바로 cerebel 이겁니다. cerebellum 술 마실 때 치어스 건배 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원래 horn, 솟불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치어스 건배 이렇게 한 겁니다. 치어스 치어스 입을 마우스라고 부릅니다. 마우스는 얼굴에서 앞으로 툭, 마운트, 튀어나온 부분이다. 그겁니다.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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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의 어순을 뒤집어 놓은 말이 스타마크 위장입니다. 원래 그리스인들은 마우스 입이나 스타마크 위장이나 같은 소화기관으로 봤던 겁니다. 스타마크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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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입속에 있는 tooth, 이빨은 trust, 단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는 den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dentist가 된 겁니다. tooth dentist 창자를 gut라고 부릅니다. 음식이 들어가는 걸프, 구멍이다, 그런 뜻입니다. gut gut 동물의 내장을 intestine이라고 부릅니다. internal, 몸안에 있는 기관이다, 그겁니다. intestine intestine 창자의 끝을 anus, 항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an, 이것은 ring, 동그랗다, 그런 말입니다. anus anus 허파는 long이라고 부릅니다. long은 light, 구멍이 숭숭난 가벼운 기관이다, 그겁니다. long long heart, 심장은 몸의 한가운데에 있는 hard, 단단한 기관이다, 그겁니다. heart 동맥은 artery라고 합니다. 여기서 artery는 온몸으로 피를 run, 내보내는 혈관이다, 그겁니다. artery artery 정맥은 vein이라고 부릅니다. 동맥에서 온 피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vein, 그 속이 텅텅 비어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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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은 몸속의 각종 독을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는 즉사하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liver 간은 인간의 라이브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liver 영어로 키드니, 콩팥은 작은 알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키드가 리틀, 작다라는 말이고, 뒤에 붙은 EY가 egg, R입니다. 키드니, 키드니 키드니 콩팥을 corn, grain, 작은 알갱이라고도 합니다. adrenaline에서 reni, corn, 콩팥이고, ad가 et, 장소고, 이는 물질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adrenaline adrenaline 콩팥에서 나오고, 인간을 흥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adrenaline 남자의 전립선을 prostate라고 부릅니다. 오줌 주머니에 pro 앞에 state, stand 서 있다 그겁니다. 전립선은요, 방광 앞에 붙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냥한 동물의 머리를 break, 깨트리면 brain, 뇌가 나옵니다. 마우스 입과 스타마크 위장은 철자가 앞뒤로 바뀌었을 뿐 같은 소화기관이다 그겁니다. lung, 허파는 구멍이 뚫려 라이트, 가벼운 기관입니다. liver, 간은 해독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라이브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thics 마우스 창 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